경기도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와 실질적인 우호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. 양지역은 지난 21일 도담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고, 문화예술, 체육교류,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도의 3대 수출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파트너인 베트남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